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친친의 찐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친소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할게요 위다우 서라 노 라이프 걸크러쉬로 화려하게 솔로 데뷔에 성공한 분이죠 우주소녀 서라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걸 다 소개하는 예절 코너 아친소는 오늘 우주소녀 서라씨와 함께합니다 친친에서 해수로 2년 만에 만나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고요 또 이렇게 혼자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기분이 정말 이상하다는게 뭐 어떻게 이상한가요? 여기 멤버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아 좀 어색한가요? 혼자 오니까 엄청 어색하고 네 저는 안어색한데 그래요? MBTI가 뭐세요? ISTJ입니다 로봇? 뭐야? 우와 사람한테 로봇이라니 보자마자 아니 로봇? ST예요? 네 저는 ST가 약간 무서워요 왜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편견이에요 왜 무서운데 그러니까 너무 네 감성적인 저도 감성적이에요 되게 NF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저는 INFP거든요 INFP? 저 되게 감성적이에요 지금 말투부터가 감성적이지 않고 되게 로봇 같아요 INFP? 네 그래도 하나라도 같네요 그렇죠 하나 하나 아이 같네요 네 오늘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좀 편해요 저도요 네 저 그리 로봇 아니니까 네 그 막 AI 아니에요 막 대화가 안 통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아주 편합니다 하나도 안 편해 보여 네 자 저희 그럼 설아씨 좀 더 한번 친해져보기 위해서 친친표 7문 7답 자기소개부터 가볼게요 제 질문에 직접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네 비지 주세요 이름 설아 without you 난 이거 없이 못 산다 하는 게 있다면 커피 나는 평소 밤 12시에 알람을 맞춘다 요즘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하자면 무럭무럭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나만의 행동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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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 설아는 뭐든 잘하는 올라온다지만 내가 살면서 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가구 조립 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요즘 나의 소소한 TMI는 게임 속 마을에서 집 지붕색을 빨간색으로 바꿨다 설아다움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본다면 자연스럽다 이상 설아 소개 끝 어허 자 without you 난 이거 없이 못 산다 커피 탈락이라고 하면은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셔요 아 진짜로? 네 단 거 별로 안 좋아 단 거를 안 좋아해요 어 이거 좀 통하네요 단 음료를 안 좋아하고 저도요 단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마시는 초콜릿 이런 건 좋아하는데 단 음료 마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술도 단술을 안 좋아해요 아 뭐 막걸리 뭐 이런 거 막걸리는 좋아하는데 네 단술 있잖아요 도대체 뭐 단술? 아니 칵테일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조금 와인도 그렇고 와인이 샴페인도 그렇고 단 거 있잖아요 어 그걸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진짜로? 아 뭐 그럼 과일 소주 뭐 과일향 전 소주를 안 먹어요 아 그럼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위스키 위스키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아 그러면 얼주가 얼주가 진짜 추워도 따뜻한 거 안 먹고 근데 이제 서른쯤 되니까 네 그 조금 따뜻한 게 필요하죠 네 뜨뜻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밥 먹고 좀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하루에 그럼 최대 몇 잔이나 먹어요? 저는 최대 세 잔? 매일? 거의? 거의 매일 세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심정이 맨날 빤스빤스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적응이 된 것 같고 네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시면 좀 무기력한? 아 그게 약간 원동력 같은 거구나 완전 원동력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또 나는 평소 밤 12시에 알람 맞춘다 요즘 한 12시쯤 자거든요 이 시간에 불러서 죄송해요 한 시간 반 뒤에 자야 돼요 저는 가자마자 놔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알람 맞추고 알람 맞추고 그리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8... 그냥 스케줄 없어도? 네 일어나서 뭐예요? 저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 잠깐만 명상 같은 건가? 명상도 하고요 저는 그냥 그 TV도 틀어놓고 네 핸드폰으로 너튜브도 틀어놓고 응 책도 읽다가 네 낙서도 하다가 8시부터? 네 바빠요 아 되게 바쁘구나 되게 바빠요 집순이에요? 완전 집순 집밖에 거의 안 나가요 집밖에 거의 안 나간다? 그냥 가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둬져 있다?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둬져 있어요 최대 며칠까지? 그거는 그냥 있으라고 하면 계속 있는데 아 그냥 딱히 밖이 필요가 없다면 계속 있는다? 재활용 버리러 나가지 않는 이상 그거 말고는 진짜 안 나간다? 그쵸 커피 사러 갈 때? 뭐 이럴 때? 진짜로? 네 집밖에 잘 안 나가요 대박이다 자 그리고 또 요즘 날에 해시태그로 표현하지만 무럭무럭 키 크고 있어요? 요즘 이제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아 그 이제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잘하고 성장하고 있다 무대도 더 열심히 하려고 공부하고 실력적으로 네 어때요? 혼자 활동할 때랑 그 팀이랑 활동할 때랑 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일단 외로워요 아 진짜? 대기실에서 너무 조용하고 또 제가 성격이 네 엄청 텐션이 낮아요 네 저도 그렇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을 안 하면 대기실이 너무 고요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은데 처음엔 좋았어요 솔직히 아 솔직히 그쵸?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환청이 들려요 뭔가 멤버가 한 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네 뭔가 밥 시킬 사람 이거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외롭다 주로 어떤 멤버 목소리가 들려요? 일단 다영이 다영씨 말 많으신가요? 네 다영이 뭐 은서 네 뭐 수빈이 액씨 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 다 목소리가 들리고 네 그래요 음 그렇구나 저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조용해서 너무 행복해요 멤버분들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안 서운해요 서로 좋아요 대기실 넓다 막 다른 데 가서 야 다 넓다 역시 스텝도 줄으니까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두루두루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주선 여사라는 뭐든 잘하는 올라온다지만 내가 살면서 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가구 조립이라 했는데 아 저 가구 조립 진짜 못해요 뭐 최근에 뭘 했어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아니 저건 어떤 스타일이냐면 선풍기를 샀어요 선풍기를 샀다? 선풍기 조립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조립하다가 망가져가지고 1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버렸어요 선풍기를 어떻게 하면 부셔요? 선풍기가 조립하고 한 3개밖에 할 거 없잖아요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날아가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나사를 안 꼈네 분해돼서 선풍기가 날아가더라고요 다치진 않았어요? 피했죠 스피드 있게 미친 거 아니야? 스피드 있게 피하고 그리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화가 나긴 하지 그래서 그냥 참을게 이러고 그냥 구석에 뒀다가 네 한 겨울쯤 아 이제 새해가 밝을 때쯤 정리를 해야겠다 버리자 버리고 저희 집 행거가 네 그 약간 45도로 있어요 지금 아 얘네들 너무 많아서 무너지고 있구나 아니요 애초부터 조립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쓰고 네 혼자 사세요 지금?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래요? 뭐 혹시 멤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거나 근데 멤버들한테 이거 하나 해달라고 부르기가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집에 사람 부르는 것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도 잘 안 되면 기사님이라도 불러다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사람 그 신청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와가지고 설치해 주는 거 네 근데 선풍기나 이런 건 좀 약간 그긴 하죠? 부르는 그게 더 비싸다 해야 되나? 비싸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완제품을 사죠 음 맞아요 완제품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거 있어요 땡케아 공포증 땡케아 공포증이요? 네 공포증은 왜 생겨요? 그거 다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아 그렇네 네 그럼 예뻐도 사지는 잘 못하겠네? 네 못 사요 아 근데 그것도 집에 와서 조립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좀 있고 사실 그쵸 싸니까 사는데 그쵸 음 하 씁쓸하네 가구 조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말을 한 거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이거 괜찮아요 오히려 팬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요즘 나의 소소한 TMI는? 어 게임 속에서 그거 있잖아요 동물? 네 동물 아 닌땡도? 네 음 어떤 이거 뭐 이거 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네 다 알아요 동물 포레스트 동물 포레스트 저도 해요 아 진짜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잡초가 아마 무성무성할 거예요 저는 잡초를 애초에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귀찮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은 안 뽑으면은 약간 좀 미치겠어요 이게 MBTI가 여기서 약간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 약간 그게 그 동물 포레스트를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저는 쫓겨 살아요 계속 그거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좀 미치겠어요 그거 안 갚으면 근데 그 갚을 때 그 희열 그렇긴 하죠 집이 또 이제 커지니까 갚을수록 그리고 너골 사장이 가끔 칭찬해 주잖아요 아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와 저는 진짜 얄밉거든요 그래 놓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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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내가 집 높여줄 테니까 너 돈 가져와 이러잖아요 맞아 계속 근데 미션을 주잖아요 되게 약간 근데 아 그게 좋구나 너무 저는 그 너골 사장 너골 사장 다 아시려나? 그 게임에 나오는 그쵸 메인 캐릭터죠 퀘스트 하는 너무 좋아요 너골 사장님 저희 너무 달라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럼 몇 층까지 지었어요 지금 층수가 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지하도 생기고요 2층도 생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아마 2층까지 했다고 대박이다 몰랐어요 돈 빨리빨리 갚아보세요 저 지금 만 원 남았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옆방 양 옆방 그리고 안방 있고 위층도 생기고 지하도 생기고 그럴 텐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저 아직 초보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붕 색깔이 이제 바꿨다 좋아요 빨강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돌아와서 저희 솔로 가수 설아씨를 소개해볼게요 네 이제 항상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거 하다가 한 3분의 2 다 끝내고 노래도 거의 못 듣고 가신 분들도 많아요 아 네 자 지난 23일 데뷔 싱글 앨범 인사이드 아웃이 발매가 됐어요 이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년 만에 그리고 우주소녀 멤버들 중 처음으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솔로를 낼 수 있을지 정말 몰랐거든요 솔직히 팀 활동하다가 혼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좀 자신감도 많이 필요했고 준비도 많이 필요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언니 나 22살이야님이 오랜만에 무대에서 우정들 만난 기분 어떤지 듣고 싶어요 언니 팬분들 이름이 우정인가요? 맞아요 우정들 그렇구나 얼마만에 만난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1년 만에? 무대에서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아 뭐지? 뭐지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그 뭉클함? 뭉클하고 뭔가 뭔가 있어요 그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조합했을 때 되게 어렵다 해야 되나? 맞아요 이거를 이런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무대할 수 있다는 게 막 내가 태어난 것까지 가요 내가 태어나서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태어나서 감사 아 거기까지도 가는구나 거기까지 가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로봇 로봇이라니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공감되는데 이건 그래도 공감 너무 잘 됩니다 이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이 앨범이 설아씨의 음악 색깔을 가득 담았다고 들었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타이틀곡 Without You는요 그 닫힌 마음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벗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굉장히 자유로운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드라이브 하실 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타이틀곡 Without You 이 노래에 설아씨가 작사에 참여했는데 맞아요 어떤 걸 뭔가 살리고 싶었나요? 여기서 곡 자체에서 사실 이게 되게 그 제가 노래할 때 발음음을 많이 타요 발음음? 발음을 발음을 잘 노래가 되는 발음이 있고 아 뭔지 알아? 사람마다 있잖아요 네 안 되는 발음이 있는데 그거를 넣고 의미를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하기 편한 발음과 그리고 의미를 같이 넣기가 맞아요 근데 그게 Without You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네 열심히 했고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였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팬분들이 설아가 말아주는 밴드는 반전이다라고 하던데 댄스곡이 아니라 밴드 사운드를 계획한 이유는 있나요? 일단 밴드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제가 롤러코스터 선배님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래밖에 안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밴드팀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밴드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 목소리가 밴드랑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대에서 좀 라이브감이 있잖아요 밴드가 그렇죠 신나죠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끌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밴드분들과 라이브를 하기도 해봤나요? 제가 커버로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 음악방송에서는 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아 뭐 MR 틀고? 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오 좋죠 자 그럼 설아씨와의 밴드 사운드의 조합 직접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라이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자 그럼 부탁드릴게요 설아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솔메 여러분은 라이브 감상평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샷8000번 8005번 짧은 거 50번 긴 거 포토 문자 100원 미니 메시지 보류예요 자 설아씨의 라이브 무대는 오늘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 무흐즈 채널의 영상으로 공개되니까 챙겨봐주세요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설아의 라이브예요 Without You Let's Go 오늘 같은 씬을 반복 티브 위에 너의 길을 꽉 쥐고 떨어선 그 다음 I don't need your love 환상은 없어 꿈에 섞여 달 하나 없어 뭘 어떡해 조금씩 다 조금씩 흐려가 바라봐 멀어진 해삼 돌려 한도 난 날 지키려 해 꼭 너의 곁은 아니어도 돼 이젠 혹시네 With or without you 하나는 담은 3 꿈에 넌 깊게 꽉 쥐고 With or without you 하나는 담은 3 꿈에 널 달래 쫓아 입어라 입이라 먹을라 발 버금칠수록 더 깨지고 부딪혀 어차피 it hurts 간주었던 기억 하나쯤 품고 돌아서는 길 너일지 몰라 나를 위해 하나 둘 보여 놓쳤던가 조금씩 또 조금씩 그 비가 바라봐 끝에 널 품어 너의 빈이 막을 내리려 해 꼭 너의 곁은 아니어도 돼 이젠 혹시네 With or without you 널 널 놓치고 우리 몸이 길게 빠진 것 With or without you 널 놓치고 아멘 잘 추셔 있는걸 비필어 먹어라 날 뻔칠수록 더 비트고 부딪혀 yeah 어차피 it hurts With or without you 들컥 들컥 시간은 흐르고 있어 이렇게 더 멈춰있을 수는 없어 루티가 잘 어울려 이 노래는 제 생각이야 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이 노래가 아직만 너무 잘하신다 설아의 위다우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오기 전에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고 왔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같이 뒤에서 밴드 이렇게 차려놓고 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듣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 사운드 이런 거 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니까 이게 같이 옆에서 했을 때 시너지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목이 살짝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겠죠?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무민주님이 설아가 말아주는 밴드 청량 최고 된다 친친 가족님들 제발 위다우츠 찍먹해봐요 그리고 이 노래가 무려 전 남친한테 연락오는 노래랍니다 위다우츠 형해라 전 남친한테 연락오는 노래? 진짜로 이게 뭐냐면 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밈 같은 건가? 맞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너 이거 봤어? 이걸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SNS 스토리에 올렸더니 팬분들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홍보로 좀 바이럴을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했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겠냐? 뭔가 웃기네 네요 너겠냐 이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팬분이 이 노래 좋다고 올렸는데 구남친이 방금 스토리 올린 거 혹시 뭐 내 얘기야? 나 보라고 올린 거 하니까 이제 팬분이 그거겠냐? 라고 하고 알겠어 노래 가사가 너가 나한테 하는 말 같길래 그랬어 라고 이렇게 구남친이 구구절절 답장 오는 약간 그런 밈이네요 제 가사가 약간 이제 너를 떠난다 이런 가사여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저격하고 싶을 때 제 노래를 사용하십시오 오히려 좋다 뭐 제외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은 아니죠 그냥 저격하고 싶은? 네 저격성이 됐네 저격성입니다 어 무서워졌네? 되게 들을 때 너무 청량하고 좋았는데 자 그리고 또 노래뿐만 아니라 앨범 제작 과정에서도 설아씨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설아씨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 다요 다?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인사이드 아웃도 제가 만든 거고요 아 진짜로요? 뭔가 그런 그 수록곡에도 다 작곡 작사 참여를 했고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이런 무드나 그런 거를 무조건 제 감성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저도 들었어요 작업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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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인사이드 아웃인 이유도 이게 제가 저도 6월부터 투어를 하거든요 어 진짜요? 콘서트 투어를 하는데 타이틀 이름이 인사이드 아웃이예요 뭐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도 네 로봇 근데 투어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디오? 아니 저 주말마다 아아 주말에 갑니다 주말에 투어를 하고 다녀서 설아씨 도와주실래요? 설아씨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금 월, 화, 수, 목, 금 중에 시간 되시나요? 저는 집에만 있는다니깐요? 불러주시면 저는 바로 그냥 택시 타고 올게요 아 온다는 거구나? 네 어? 아니 방송 나간 그, 그 말 아니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을 비워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 그때 저 불러주시면 바로 이거 모자 벗고 샵 들렸다고 오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음 그럼 뭐 평소엔 안전을 추구하는 편인데 이번엔 뭐 좀 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저는 약간 네 조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으면 10까지 안 해요 오 왜? 네 뭔가 어긋날까봐 아 뭔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7, 8까지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녹음을 제가 7시간을 했어요 안 쉬고 네 그래서 머리가 다 쭈뜨끼고 네 허벅지를 다 꼬집고 네 거의 그런 경지에 다 달았구나 예술적인 그런 그거 있잖아요 고뇌? 아 예술가의 고통 약간 그런 거군가? 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적당히 하는데 네 이번에는 녹음도 그리고 자켓도 정말 완전 그냥 집중해서 찍고 뮤비도 제가 계속 뛰었거든요 네 계속 뛰더라고 드레스도 입고 뛰고 막 그냥 계속 뛰더라고 맞아요 네 보통 같으면 이제 발 삐끗할까봐 약간 조금 살짝 덜 뛴다 해야되나 네 닫히면 안되니까 뭐라 뭐라 하죠 이거 단어 선택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연기죠 어떻게 보면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서 삐끗해서 잘못돼도 내일 걷는다 그냥 목발 없이 그게 바로 예술이다 싶을 정도로 예술이다 나 솔로다 오 가보자 진짜 갈아 넣었구나 네 그래서 만족도는 어때요? 너무 좋고 음 저는 그냥 제 노래가 너무 좋고 네 난 노래가 근데 진짜 좋아요 네 평소에 듣기 되게 좋다 해야 되나 맞아요 말한 것처럼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진짜 시원하겠다 그렇죠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왜냐면요 이게 왜 드라이브 할 때 좋냐면요 네 어필 좀 하자면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지금 가장 이게 제 노래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같은 씬을 반복 테이블 위에 놓은 키를 꽉 쥐고 위더위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같이 부르기 너무 좋아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같이 부르기 좋다 네 한번 달려보면서 불러볼게요 네 근데 들어 들을 것 같긴 해요 차 안에서 그렇죠 왜냐면 신나요 일단 그렇죠 이거 꽉꽉 막힐 때 들으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붕 달리면서 들으시면 맞아 진짜 아 맞아 페스티벌에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제가 페스티벌은 또 이제 밴드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잘할 수 있거든요 페스티벌에서 네 같이 호응 유도하면서 아 완전 장난 아니죠 네 페스티벌 관계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저 서라 위더우츄 네 그리고 또 수록곡도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넘쳐요 네 저 무대에서 진짜 모든 관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저 기억해 주세요 서라 위더우츄 네 자 전화 많이 부탁드리고요 서라씨한테 자 그리고 또 서라씨는 평소에도 우정 잘할 이잖아요 이제 우주소녀 팬덤인 우정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멤버로 유명한데 솔로 활동 준비하면서 이건 우정이 좋아하겠다 확신한 게 있나요? 다요 다? 다고 근데 이제 우정들이 살짝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 평소에 잘 안 보여주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제가 춤을 추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줘서 아 오히려 이제 좀 댄스곡으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음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춤을 안 추면 이제 우정들이 조금 속상해하겠다 음 근데 사실 제가 뭐 1,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춤은 언제든지 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뭔가 우정이 좋아하겠다 하는 건 자켓 사진 자켓 사진 제가 자켓 사진에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아 뮤비에도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 뮤비 봐주셨네요 아 내가 봤다고 지금 아까 몇 번을 말했는데 감사해요 내가 진짜 로봇처럼 안 보고 그냥 대답만 띠리리 이렇게 하는 기사만 보고 하신 거 아니죠 캡처 사진만 보고 진짜 씁쓸하네요 진짜 열심히 빨간 드레스 입고 달리는 거랑 그 막 네모 어 진짜 보셨네요 네모 흰 박스 안에 막 이렇게 갇혀가고 맞아요 큰 설화씨 입고 작은 설화씨 막 이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대박 저 이렇게 게스트 열심히 봐요 게스트 나오면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 정말 아 진짜 찐 엠씨씨 엠씨? 디자이시네요 디자이시네요 아니 그래도 그건 보고 와야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계속 해주세요 흰티의 청바지는 무조건 좋아하겠다 생각을 했고 네 또 내가 무대에서 잘만 하면 또 노래하는 모습도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럼 좀 이건 뭐 좋아할까 말까 약간 고민됐던 거? 뭐 헷갈렸던 거 있어요? 아 이거 괜찮으려나 싶었던 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 제가 하는 건 다 우정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약간 계속 주입시키거든요 우정들한테 세뇌하는 거고 세뇌시켜요 세뇌시켜요 브레인 컨트롤 당하는 거구나 지금 네 내가 뭐라든 좋아해야 해 아 그 평소에 계속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쵸 나도 그래 봐야겠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좋아해줘 네 내가 하는 걸 늘 좋아해주길 바래 네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 자 그리고 또 앨범 관련 질문이 많이 와서 좀 볼게요 하나 읽어 주실래요? 네 다요맨님 위다우츄 뮤비 코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뮤비의 숨은 얘기가 이해됐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위다우츄 뮤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라디오 코멘터리 해주세요 음 뭐 있나요? 어 일단 많이 뛰었다는 거 많이 뛰었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토바이 탄 거? 진짜 탄 거예요 오토바이? 아니죠 아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오 되게 진짜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좀 어색하게 좀 나왔던데 그래요? 아니 그게 서라와 서라가 같이 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뭔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뮤비에서 볼 때는 딱히 어색하진 않던데 그게 왜냐면은 그게 그냥 뱅글뱅글 돈 건데 네 이게 그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타봐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운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자꾸 기운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생각이랑 좀 다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색하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디렉을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른쪽으로 하아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하아 이렇게 하고 네 일부러 그 햇빛 받으려고 노력했다? 네 이렇게 햇빛 쪽으로 알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좀 잘 나오게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네 또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표정 연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 손을 그러니까 다른 설화가 저를 진짜 저를 끌어내줄 때 음 제가 이제 빨간 드레스 입고 고개를 딱 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제 표정이 헛 하는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그 표정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에 집중해달라 네 그게 되게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아무 표정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멈춰서 보면 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고민하는 설화를 설화가 꺼내준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잡고 뛰더라고요 계속 막 또 뛰어요 그래서 야 이거 힘들었겠다 계속 뛰고 다음날 화장실 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진짜 절뚝거렸어요 아 진짜로?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뛰어가지고 그런 건가? 네 힐 신고 뛰고 이래가지고 아 그렇겠네 아유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거는 진짜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서라는 아가라고요 님이요 이번엔 앨범 전곡 작사 그리고 수록곡 작곡에도 참여했잖아요 싱송라 서라만의 음악 작업 특이점이 있다면? 음 저는 특이점 특이점이요?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작업하면 그 노래를 계속 들어요 그 노래를 계속 듣는다? 네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아니요 1절까지 완성시켜도 그 노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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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그냥 작업 다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그냥? 그냥 오 왜? 그냥 들어요 진짜 이유 없이? 네 그래서 작업실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듣고 자기 전까지 듣고 다음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듣고 오 그러다가 버려요 버려요? 네 노래를요? 네 아 뭔가 아닌 것 같다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가? 계속 들으니까 부족한 점만 계속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성을 못해요 곡을 좀 씁쓸하네 네 이번 노래는 그래도 들어도 들어도 계속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흡족 너무 흡족해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 이 노래도 작사 작곡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서라의 노걸 어떤 곡인가요? 노걸은요 약간 나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쁜 여자가 말하는 거 네 못된 여자 캐릭터를 한 명 만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그 약간 진짜 못됨을 못댓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못댓 처먹은 응 못댓 처먹은 못댓 처먹은 여자의 노래입니다 못댓 처먹은 여자의 노래다 못댓 같은 여자의 노래입니다 못댓 고양이 같은 여자의 노래다 네 오 좋네요 오 설명 시원시원하니 좋아요 네 자 그럼 저희 서라씨의 노걸 듣고 돌아올게요 케이팝 대표 라디오 갓세빈 영재의 친한 친구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친소 우주소녀 데뷔 8년 만에 솔로 가수로 재데뷔한 서라씨와 함께하고 있고 서라의 노걸 듣고 왔는데 가사에도 못댓 처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컬이 좀 쫀득쫀득하네요 네 한 소절 요청도 있어가지고 김서라만 바라바님이 언니 노걸 불러주세요 라이브로 꼭 듣고싶어요 한 소절 부탁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네 벌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벌스 부를게요 좋습니다 이게 무반죄 부르려니까 되게 이거 못댓 먹은 여자 부르기가 되게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래요? 시원하니 네 할게요 네 안 할래 싫은데 그만 좀 해 버릇처럼 말해 삐딱하게 오오오오 miraculous 이게 약간 understands 그래서 약간 가사가 처음에 안 알려고 싫은데 그만 좀 해 버릇처럼 말해 빅딱하게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괜히 시켰나 약간 이런 노래 네 그만은 못하겠고요 저희가 꿀성대 설아씨에게 팬분들이 요청하는 한 소절이 많아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글스님이요 잔나비 노래 한 소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루어지려나요? 잔나비 노래 가사로 그러니까 한 3초 뒤면 띄워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거 아 그 주저하는 뒤에는 몰라요 주저하지 않는 연인들을 위해 주저하는 뭐해요? 죄송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것도 벌써 잠깐 불러볼게요 좋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쓰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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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사실 이 노래 잘 몰라가지고 잘 기억 안 나죠 오랜만에 이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김서라 용한 어쩔 님이요 설화가 말아주는 밴드 청량 아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밴드 1타 자우림 노래 중에서 설화 언니 픽 한국 설화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나요? 두근두근 저는 자우림 선배님 노래 중에 펜이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펜이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세요? 네 알아요 이거 제가 진짜 어릴 때 노래방에서 주름 잡던 노래 좋아요 그럼 주름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웃음 지어 보여도 나는 알고 있어 때로 나는 남들 몰래 울곤 하겠지 특별할 것 없는 나에게도 마법 같은 사건이 필요해 울지 않고 매일 꿈꾸기 위해서 시원시원하다 진짜 찰떡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페스티벌 이런 데서 불러주세요 많이 불러주세요 네 자 설아씨가 불러주는 한 소절까지 들어봤고 잠깐 쉬어갈 겸 저희 설아씨의 솔로 데뷔 앨범 수록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레스톱 이 노래도 작사 작곡 참여하셨는데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이 노래는요 그 외로움에 대해서 써본 곡이에요 아 그러면 외로움에 대해 얘기하자인가요? 맞아요 아 진짜요? 맞아요 오 그렇구나 네 그냥 외로워 누구나 다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로운 순간이 있고 근데 안 외로울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같이 가야 된다 외로움은 안고 가야 된다 네 그냥 받아들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로움을 즐기자 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응이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설아의 레스톱 바로 듣고 돌아올게요 네 설아의 레스톱 듣고 왔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라고 했는데 설아씨도 외로움 느낄 때가 있나요? 늘 외롭죠 늘 외로워요? 네 뭐 예를 들어 어떨 때 뭐 특히 외롭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어 그냥 그냥 늘 외롭다 되게 외로운 분이셨네요 너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려나 늘 외로워요 아 네 울어도 돼요 네 편하게 우세요 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늘 외롭다고 하니까 네 화이팅 아 좀 괜찮습니다 우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팬분들이 있잖아요 네 자 늦었어요 근데 일단 팬분들이 보내준 질문들 쭉 볼게요 네 땡쿵님이 우주선화 멤버들이 서로 엄청 응원 왔더라고요 뮤비 현장 촬영 현장도 오고 커피차도 보내고 쇼케이스도 오고 또 음악중심 객석에 보호나랑 다영이 앉아있는 거 보고 진짜 빵 터지면서도 뭉클했는데 멤버들이 응원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오 오 일단 멤버들 얼굴 보자마자 진짜 솔직히 저도 울뻔했어요 아 진짜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멤버들이 아 아무래도 외로웠다 보니까 네 그 혼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대기실 혼자 써서 그랬다고 그거 이어온 거예요 지금 방금 거 이어온 거 아니에요 진짜 STP랑 안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저기에서 있었던 거랑 이어온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로 멤버들이 너무 큰 힘이 되어져고 커피차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주고 그리고 영양제 챙겨주고 목에 좋은 캔디 챙겨주고 맨날 컨디션 체크해주고 쇼케이스때 와주고 산옥 때 와주고 저는 멤버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이것도 준비해주셨네 대박이다 여기 옆에 앉아있거든요 여기 앉아있었다고요? 네 팬들 사이에서? 네 아 진짜네 저 노란머리분이랑 노란머리분이 다영이고요 다영씨고 옆에 보나 보나씨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와 나 저렇게 하라면 노래 못 부를 것 같은데 그렇죠 멤버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럼 나는 바로 지나칠 것 같아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전 인사했어요 진짜로? 네 약간 그 우아한 척? 네 우아한 척 마치 괜찮은 척? 네 어 진짜 저거를 잘 잡아주셨네 또 네 너무 의미됐어요 아 그니까 진짜 같이 와서 응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놓고 응원해줘요 다들? 아니요 아 진짜로? 저 약간 약간 그 무뚝뚝 스타일인데 다들? 제가 솔로 낸다고 하니까 다들 감성적으로 이렇게 또 너무 기뻐가지고 아 진짜로? 네 다들 다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해준 거야? 네 막 안아주고 와 진짜 감동이었겠다 근데 근데 그 솔로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왜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지치니까 음 다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이제 멤버 놀고 보니까 유치원에서 엄마 본 느낌? 음 뭔가 기댈 곳 생긴? 네 오 뿌잉 이런 느낌? 와 아무래도 뭔가 아 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엄청 편했어요 아 이런 거겠구나 아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우주소녀 데뷔 8주년? 오 맞아요 맏언니로서 멤버들에게 한마디 어 얘들아 우리 8주년이 됐어 진짜 너무 진짜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행복도 하고 너무 많은 감정들을 다 함께 겪었는데 우리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어 할머니 될 때까지 마늘 까면서 수다 떨자 좋아 좋다 자 그리고 또 현정이 깊어지는 밤님이요 재작년에 친친의 우주소녀 출연했을 때 동생들에게 이것만 부탁해 말하는 코너에서 서로 고민하다가 하대하지 말아줘 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동생들이 그 부탁 들어줬나요? 근데 이 정도면 하대 아닌 거 우대 아니에요? 엄청난? 차라리 하대 받고 싶어요 아 오히려? 네 왜요? 그냥 혼자예요 대기실에서 제가 낫도 많이 가려가지고 음악방송 가면 진짜 대기실에서 화장실도 잘 안 가거든요 마리오도 참아요? 네 낫을 많이 가리고 요즘 나오는 친구들 다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괜히 지나가면 인사하는데 맞아요 낮까지 불편하고 저 벽 보고 서 있잖아요 혹시 뭐 혼나요? 저 진짜 벽 보고 서 있어요 전출할 땐 어때요? 전출할 때 벽 보고 서 있어요 밴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터 언니들이랑 활동이 겹쳤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건 또 언니들이 많이 챙겨주고 엔딩 때도 야 이리 와 서라 이리 와 이래가지고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맞아요 같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좋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시스터 언니들 아니었으면 그냥 벽 보고 계속 서있었을 예정이야? 벽 보고 그냥 서있었을 아 씁쓸하네 네 자 그리고 또 반지 맛을 좋아해요? 님이요 언니 요즘 팬사에 동생 팬들 많잖아요 병아리 같은 우정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사이에 소소한 명대사 그래도 언니가 좋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게 저 팬분들 중에 제가 나이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보이면 걱정돼서 뭐가 걱정? 그냥 뭐 뭔가 혼자 막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고 너무 학생인데? 네 근데 막 18살 20살 이래요 네 전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지금 예쁘고 네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네 근데 나를 왜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왜 똑같이 예쁘고 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뭔가 팬분들 취향인지 근데 너무 이제 아가니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팬사인해서 18살인가 20살이라고 해가지고 네 언니 몇 살인지 알아? 그랬더니 안돼요 그래도 언니가 좋아? 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여쭤본 거 같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언니가 좋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병아리 우정들 보면? 너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얼굴이 앳대요 벌써 이미 약간 네 애기다 애기예요 막 수줍워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귀엽고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친구들이 내 나이 될 때까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맞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아무래도 왜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언니가 좋아 당황스러울 거 같아 팬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웃기네 자 그리고 이제 인프피 설아씨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아요 김설아 하십쇼 왜하네 님이요 연습생 10년 그룹활동 8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낸 설아 앞으로 솔로 가수 설아로서의 꿈이 궁금해요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꿈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가 내 꿈이 뭔가 근데 없어요 꿈이 없다? 왜? 그냥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 순간에 적당히 행복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점점 연차가 뭔가 쌓여갈수록 대답이 다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 하루 없이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아 맞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좋으면 아 이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아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정신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단한 꿈을 막 1위를 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 또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음악 열심히 하고 노래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꿈입니다 맞아요 주어진 거 열심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잘 하다 보면 뭐 1위도 많이 하고 그런 날이 있겠죠 맞아요 열심히 하면 맞아요 하루하루부터는 설아씨 앞으로 활동 앞으로 응원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준 팬분들께 끝인사도 부탁드려요 네 어 위다우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요즘 감기 유행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차 조심하시고 네 눈길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감사해요 자 그럼 저희가 나중에 스페셜 DJ 나중에 부르도록 할게요 그때 꼭 나와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자 대답 받아냈고요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설아씨와 함께한 아침소는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한 번씩 꼭 챙겨봐주세요 그럼 설아씨 보내드리면서 설아씨가 진심 가득 담아 준비한 솔로 데뷔곡 설아의 위다우추 한 번 더 듣도록 할게요 코너 마무리는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라면 찐친 이라고만 외쳐주시면 돼요 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찐친 안녕 안녕